와우 이거 멋있어! 코피 나겠는데? 어떻게 입었네? 여기가 너무 예뻐 볼드 볼드 한 거 좋아 누가 제일 잘 들을까? 음... 누가 제일 잘 들을까? 너무 다른데? 개 어색같아 그거에 1등을 하자 여기는 귀여운 거 1등 여기는 선보이 1등 여기는 이상한 거 1등 감사합니다 평소에 멤버마다 각자 개성이 다 달라서 누구 한 명을 뽑기 보다는 각자 스타일링을 잘 하는 거 같아요 볼드 볼드 한 거 좋아 나 좋아하는 거 저는 조금 보이시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검은색, 블랙 블랙도 좋아하고 와우 이거 멋있어 코피 나겠는데? 어떻게 입었네? 지효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자켓 같은 것도 잘 입고 좀 멋있는 스타일이 잘 뭔가 어울릴 것만 있는 거 같습니다 미리 칭략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민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봤을 때 루즈한 핏의 옷을 많이 선호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패셔너블하게 입은 거를 많이 봤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사복을 여성스럽게만 안 입는 거 같아요 민아 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인데 네 그래서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언니 약간 인형 머메이드 여기가 너무 예뻐 맞나요? 사실 네 맞아요 저는 되게 다양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수이 같은 경우는 수이 같은 경우는 약간 심플하고 뭔가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되게 잘 입고 어울리는 거 같아요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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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채영이는 채영이도 되게 다양하게 즐겨 입는 거 같은데 채영이가 특히 빈티지한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빈티지 쇼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나는 되게 여성스러운 옷을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잘 입고 되게 여성스럽고 뭔가 원피스? 이런 거 되게 잘 입는 거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진짜 나 미쳤어 다연이는 귀여운 스타일도 잘 어울리고 뭔가 저는 다연이가 목도리를 하고 있을 때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비닐을 쓸 때도 되게 되게 다연이만의 귀엽고 뭔가 장난기 있는 느낌이 나는 거 같아서 저는 좋아하는 거 같아요 모모는 저희 안무 연습할 때 항상 추리닝 입을 때 모모가 복근이 되게 예쁜데 항상 이렇게 배를 크롭티 같은 것도 자주 입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리고 몸매가 잘 보여서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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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언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핏되는 옷을 많이 입는 거 같거든요 그게 되게 잘 어울리고 약간 상의는 핏되지만 하의는 약간 좀 크게 입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처음으로 유명해졌구나 느꼈던 스타일 처음으로 유명해졌구나 느꼈던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희 눈에 뭔가 직접적으로 그 반응들이 뭔가 팬분들이 생겨가는 게 보였던 순간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길거리에서 저희 노래가 나왔을 때 음 음 약간 어 세상에 나왔구나 이런 느낌 들었던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길거리 가다가 저희 노래 들었을 때는 처음에 너무 신기하고 뭔가 데뷔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스타트웜 앵커 하는 게 사실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앵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게 좀 아 우리 트와이스가 사랑 많이 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비 초 때는 그냥 진짜 트와이스의 이름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그 목표가 그거였는데 이렇게 월드투어까지 하게 되면서 아 정말 실감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 이렇게 해볼게 저는 조금 사소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 맛집을 갔을 때 사장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서비스로 빵을 더 주신다거나 디저트를 더 주신다거나 할 때 그리고 일부러 저희 트와이스 노래를 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번에 저희가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공항 직원분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어 막 그 심지어 저희가 커버한 노래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 저 그게 좀 신기한 거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음료 광고나 뭘 찍었을 때 마시는 음료수에 내 얼굴이 있을 때 음 이걸 먹고 어쨌든 이걸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좀 내 얼굴이 약간 버리는 느낌이 맞아요 버릴 때 조금 마음이 이상해요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남인 사람들이고 이렇게 팀을 안 했으면 평생을 모르고 살아갔을 사람들인데 지금은 뭔가 그냥 친한 친구를 넘어서 이렇게 가족같이 서로의 장점도 단점도 어 다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게 저의 인생이 굉장히 스페셜한 기회인 거 같아요 관계인 거 같아요 너무 친해없 고맙다 고맙다 카드 고맙다 고맙다 소원 뭐 때릴 수